지금 사실 엉덩이가 하는 거라서 엉덩이가 하기엔 포로드스만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걸 해줄게요 매일 팔을 놓을 것 같아요 매일 안 하는 거 할 거예요 힘든 고백은 아니고 거꾸로 매달리실 건데요 거꾸로 매달리실 건데요 할 수 있어요 시선생님도 이제 자라지게 돼서 시선생님도 탈풍 찍으면 할 거 같아요 자존 상태에서 시선생님도 시선생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